안녕하세요 크리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희 우리 또 스케치 묶은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하는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에요 네 벌써 2016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나죠? 너무 빨리 나죠? 너무 아쉬워 네 올해 한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춰습니다 네 소중한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낼게요 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음마이 되세요 그럼 지금까지 크리퍼이었습니다 나이프리스마스